오늘 저희가 95점 이상이 나와야 저희 피아를 할 수 있는 시간과 저희 뮤직비디오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솔직히 95점 건 아니에요? 그렇죠 나온 적 있어요? 네 있어요 자주 나와요? 저는 기점이 저는 약간 고음이나 지는 게 많아요 저는 약간 일단 크게 일단 크게 무조건 크게 일단 고음을 좀 풀고 일단 고음을 좀 풀고 일단 고음을 정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내가 제일 잘나가 이거 시크 제일 잘나가로 해주세요 좋아요 알겠습니다 포즈 시크 제일 잘나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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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크 이 시크 시크는 Chikki-Chichella 황바다라라 다다다 다다다 빼 빼 황바다라 다다다 다다따배라 오마이 갓 새로이크 파봐라 chapters 파봐라 빠바바바바밤 빡! 저희 팝팝에 9개 활짝을 줍니다 안녕히 계세요 정말 맛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저희가 팝스인서울에 할 때마다 있잖아요 성공률이 100%에요 이대로 끝나도 되는 건가요? 괜찮나요? 그냥 저희 노래 부르고 있을텐데 저희께 부를게 네 일단 맞습니까? 네 일단 맞습니까? 자 다음 곡은 김현정 멤버님의 멍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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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희들! 인절만 해서 그래 첫 번째에 98점이 나왔습니다 이야! 신난다! 오늘 팍스에서 노래방 와서 했는데 솔직히 저희가 이렇게 빨리 될지 모르겠다 뒤에 노래도 솔직히 할 수 있었던 건데 너무나 깜짝 놀라실까봐서 저희가 좌절했고요 적당한 요령이 되면 그래서 저희가 신곡 피할할 수 있는 시간을 원합니다! 네 저희 라이트킷은요 직설적인 가사에서 보실 수가 있는데 직설적인 가사 중에 작사를 했습니다 여러분 와 멋있고 저희 가사에서 보실 수가 있고 그 가사 외에 카리스마적인 모습과 저희들의 새로운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죠? 네 그리고 라이트킷은 지금까지 시크엔젤의 음악과 또 다른 사운드와 트랙을 준비해가지고요 저희만의 매력을 듬뿍 담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들어주시고 이번 라이트킷 전의 활동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또 저희 라이트킷 스튜디오 보러 함께 가시죠 갈까요? 안녕 안녕하십니까